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홈페이지에 오면 공지문이 있는데 기존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와 제풋디 비교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긴급상승인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일전에 한번 봤던 내용이니까 색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다른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없네요. 뉴스를 놓고 본다고 해도 현대바이오 주가가 급락을 했다 이런 내용밖에 없고 새로운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주가가 떨어졌는데 얘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여기서 어디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 37,500원을 깨던지 오일선을 깨는 은봉이 나오면 그때는 좀 정리를 하고 아래 구간에서 또 기다리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 아직은 재료가 나와 있는 것들이 아니라 재료가 긴급상승인 그 다음에 범용으로 가기 위한 부분도 있는데 이 범용으로 가기 위한 것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왜? 이 뉴스가 이 재료가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근데 만약에 긴급상승인 신청을 했는데 이거 거부당했다. 너희들 뭐 심각한 오류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반복적으로 매매를 할 수는 없죠. 범용이라는 이 단어도 물거품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요. 아직 재료가 긴급상승인이라는 1차적인 재료가 살아있는 상태이고 이게 유지가 돼야지 이게 승인이 나와야지 범용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요. 외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좀 얘기와 나와 말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뭐 과학은 아니고 우리가 좀 확률인 거잖아요. 확률. 주식은 확률로 하는 거지 뭐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죠. 참 뭐 어찌되었든 간에 여기서도 외인들의 어마어마한 매수 물량이 나와서 진짜 미친듯이 올라갈 거야 라는 그런 포지션을 보여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드랍이 나왔다라는 얘기죠. 그 말뜻은 여기서도 외인들의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지만 한순간에 드랍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미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는 게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의 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대응을 다 하지 않았을까라고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좀 과하게 하라고 했는데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한 이 정도 구간 또는 이 라인을 깨는 거 그거 좀 지켜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이렇게 깨버리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전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가 상승을 보여줬던 이 흐름을 거의 밑바닥까지 밀려 내려왔죠. 그러면은 이전에도 어떤 겁니까? 이 상승했던 흐름의 밑바닥을 깨버리고 더 많이 밀려 내려갔죠.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일단은 지금 여기 고점 라인을 이탈하는 모습이 연출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자리가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나쁘진 않지만 글쎄요. 여기에서 이 은봉 하나보다는 한 번 더 밀려 내려가는 자리.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거는 타점을 다 매매가 끝난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뭐 다 지워도 되겠죠. 일단은 이 라인에서 더 밀려 내려가면은 저는 이 정도 구간이면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이것도 지울게요. 이것도 지우고. 그래서 제가 포지션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구간. 이 정도 구간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 정도까지 구간에 왔다가 물론 더 밀려 내려갈 수 있어요. 이 앞전에 보면은 상승하기 시작했던 이 자리를 훨씬 더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 연출되었기 때문에 이런 액션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 시작점까지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 시작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언저리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저라면 한 번 접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라인은 조금 지켜줘야 되는 영역 구간인 건 맞아요. 여기 라인은 무조건 좀 지켜주는 게 맞겠죠. 뭐 어찌되었든 간에 여기 정도 구간까지 온다라고 했을 때 나는 한 번 정도 접근을 해보고 리바운딩이 나올 때 여기 꼭대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 검은색 선이라든지 아니면 35,000원 라인 구간 여기까지 단기적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만약에 긴급사용 승인에 대한 이슈가 바로 나와버렸다? 그때는 도망쳐야 됩니다. 네. 긴급사용 승인이 나올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는 거지 승인이 됐다라고 하면은 범용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얘는 단기적으로 재료가 소멸된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흐름을 좀 놓고 볼게요.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서 장대음봉 그냥 쫄쫄쫄쫄쫄 흘러내려가는 모습이 연출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부터는 장대음봉이 몇 개가 뚝뚝 떨어져서 떨어질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라인 구간은 나쁘지는 않지만 나는 그래도, 나는 그래도 잘 보세요. 여기에서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어떻게 매수를 하는 거냐, 어떻게 타점을 잡느냐라고 했을 때 은봉이 나와요. 은봉이 나와요. 이거는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했던 자리까지 와도 이런 자리에서 잡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은봉이 나와요. 이것도 잡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양봉이 하나 나온다. 이거 1차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은봉 나오고, 은봉 나오고 양봉이 나온다. 여기서 잡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비중을 여기서 내가 채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은봉 이후로 양봉이 나오면 접근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은봉 이후로 양봉이 나오면 접근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앞전 거를 볼까요? 이런 거. 내가 지금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 상승을 했고 이런 장떼 은봉이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여기 라인에서 매수할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기다리고 있는 자리는 여기가 맞지만 여기에 은봉이 다 나왔죠. 양봉이 없죠?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게 양봉이었다 라고 하면 이 양봉에서 1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1차 종가가. 그리고 은봉, 은봉, 은봉이면 여기가 양봉이면 여기서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영역 구간에서는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양봉이 하나도 없어 양봉이 없이 계속해서 은봉, 은봉, 은봉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선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이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오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얘도 한번 끌고 가보자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은 어차피 우리는 이런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은봉으로 뚝뚝뚝뚝 떨어지는 앞전의 흐름이 나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은봉이 연출되면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여기서는 일단은 기다리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양봉이 나오면 이때 1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어차피 현대바이오는 제가 매일같이 영상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흐름을 보면서 같이 한번 따라오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이 은봉을 보고 나서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은봉이었기 때문에 뭐 이걸 다 정리해서 두 손이 좀 자유로우신 분들은 뭐 오히려 더 떨어져라 더 떨어져라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 달고 있는데 이거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세요. 제 허브경래팁이랑 단기 매매를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저희 VIP랑 동일한 종목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일주일에 한 4개에서 5종목 이번 주에는 저희가 5종목을 수익 실현을 했죠. 이 결과물은요. 다음 주랑 동일할 거예요. 설마 뭐 저희가 이번 주에는 잘하는데 다음 주에는 못하는 그런 실력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실력은 어디 안 갑니다. 꾸준하게 될 거니까 한 번 놀러 오세요. 일주일 동안 VIP가 돼갖고 저희랑 같이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이렇게 종목을 갖고 있는데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같이 밀렸어 종목이. 근데 이제 시장 반등에 얘네들도 같이 반등이 나올 건데 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도 고민을 하는 것도 좋겠죠. 거기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차라리 저 허브경래팁이랑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갖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무료 종목 신청은 눌러주시라는 얘기예요. 오늘 금요일이고 벌써 6시예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눌러놓으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아침 9시에 우리 종목 들어갈 때 그때 같이 들어가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